안녕하세요. 울산자상입니다. 어제 택배가 왔습니다. 러닝머신이 어제 왔습니다. 몸을 풀고 산에 가려고요. 제대로,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요. 가볍게 몸을 풀고 가겠습니다. 혈자상보다 집에서 사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5kg, 3kg. 아이고, 첫 번째 가문은 정자입니다. 오르막, 남코스, 안 쉬고 가나? 쉬고 가나? 이게 뭐야? 역시 첫 번째 코스가, 오르막이 엄청 가파릅니다. 언제 한번 찍긴 찍어야 되는데, 아이고, 진짜. 아이고, 예전 같으면 정말 자전거로 날랐을 건데, 전 일반 자전거로는 타기가 정말 힘듭니다. 아이고. 물풀이 좋으네요. 쫘쫘쫘. 한 손으로 촬영하고, 한 손으로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네요. 산길에 차를 되어 왔네. 으흠. 거자. 자전거 거치대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. 어휴. 우와, 위험해, 위험해. 오르막, 오르막, 오르막. 한 손으로 오르막, 오른다는 게. 으쨰. 내공이 저기 있어야 됩니다. 으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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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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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 사지만. 너무 상쾌하니까 좋네요. 으후. crois기. 아휴, 오르막. 제가 좋아하는 오르막. 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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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맞춥니다